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목 이 리포트 손현정입니다 3분기 제약사들의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여느 때보다도 어닝 서프라이즈와 쇼크가 빈번했던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요인에 따라서 주가 흐름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약주들의 펀더멘탈을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 중에서 주요 제약사들을 향한 분석과 함께 전망을 제시한 리포트 KTV 투자증권의 이혜린 연구원의 리포트 짚어보겠습니다 제목은 혼란스러웠던 대형 제약사 3분기 실적 리캡 그러니까 요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 의견을 일단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대형 제약사 7개의 이 종목들의 실적을 놓고 분석을 하고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원은 3분기 실적 결과를 봤을 때 4분기의 어닝 모멘텀 그리고 내년에도 어닝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간단하게 7개의 제약사들의 분기별 실적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순수 실적으로는 한미약품이 좀 양호했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동아 ST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에 대한 효과가 있어서 크게 급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 실적을 봤을 때는 유한양행과 대형 제약이 좀 강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제형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많이 충당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효과가 지나간다면 내년에는 한 155%나 영업내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혜린 연구원은 대웅 제약을 지금 스트롱바이로 가장 관심 종목으로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3분기만 좀 따로 놓고 보면 주요 7개의 대형 제약사들의 실적을 견인한 건 바로 내수 실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 선이 수출이고요 의약품 수출 그리고 파란색 선이 내수원액 처방인데요 지금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굉장히 많았다가 좀 급격하게 감소한 느낌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수출이 크게 좀 부진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내수원액 처방은 조금씩 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대형 제약사들이 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수에 있어서 조금 더 실적이 견조했을 수 있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KTV 투자증권이 제시한 7개의 제약사들의 영업리익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지금 7개 중에서 5개의 영업리익이 5개 기업의 3분기 영업리익이 좋았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한 추세를 보였고요 대웅 제약과 종근당만 좀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종근당은 컨센서스 대비 양호한 실적이었고요 대웅 제약은 컨센서스보다도 더 쇼크였습니다 이에 대한 차이점을 좀 짚어봐야 됐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3분기 실적이 상반기에 대해서 3, 4분기 실적 그러니까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년 실적 전망을 체크했을 때도 상반기보다는 내년 특히 4분기에 크게 영업리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제약사 파이프라인의 현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려면 리포트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만 좀 짚어드리면 한미약품은 당뇨병 치료제와 더불어서 비만과 그리고 지방간염이 파킨슨병을 어우르는 이 신약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 말까지 좀 진행을 하다가 내년에는 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유한양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레이저티닙 지금 비소세포 폐암 관련 신약이 올해 4분기에 국내 임상 3상의 진입의 계획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임상 3상 진입은 내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 헌터 중후군 치료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나부타와 더불어서 안구건조증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한올바이오파마와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올해 12월에는 탑라인 데이터가 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근단 같은 경우엔 루마티스 관절염이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올해 4분기 탑라인 데이터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는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아이스티나 면역항항제 그리고 일동제약은 파킨슨병 치료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종목별로 3분기 리뷰와 함께 전망을 체크해 보시면요 일단 한미약품은 주력 처방 의약품이 높은 이익 레버리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3분기 실적이 양호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또한 내년에 추정 영업리익도 상향 조정했고요 유한양행은 내년까지는 기술료에 의지할 필요가 있는 실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영업리익의 하향 조정복은 좀 크지만 그럼에도 기술료 유입 확대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수 독감 백신 매출이 6년 만에 의미 있는 신장을 보였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실적이 정상화되고 있는 만큼 주가의 회복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웅 제약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어닝 쇼크가 기록을 했죠 어닝 쇼크의 요인이 되었던 게 오히려 내년 실적에는 확실한 기저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일회성 비용이었던 만큼 내년에는 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스트롱 바이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목표 주가는 조금 하향 조정했지만 내년 나부타 수익 증대와 신약 가치의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이스틴은 전문 의약품의 턴유라운드를 보였고 일회성 기술료를 제외해도 호실적이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면역항암제 함라인 데이터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높은 매출 신장률을 돋보였는데 예상치를 상류하는 실적을 보였지만 좀 평이한 실적이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루마티스 관절염 등의 임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동 제약은 영업 실적이 부진했는데 지금 기술 이전 수익으로 이 점을 좀 방어해 주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주목 이 리포트 요약하겠습니다 예린 연구원은 제약업종 전반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은 양호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과 내년의 어닝 모멘텀은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7개 합산 추정을 했을 때 4분기 영업이익도 그리고 내년의 영업이익도 회복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탑픽 종목으로는 대웅 제약 스트롱 바이 제시했고요 또한 유한양엔도 함께 관심 종목으로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목 이 리포트 손현정이었습니다 인포스탁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